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조욱성 박사TV 글로벌 행복대학교입니다. 2월 16일 수요일 두 분을 모시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4시는 정기명 변호사가 출연합니다. 그리고 저녁 7시는 벨댄스 강사 김문숙 선생님이 특별 출연합니다. 김문숙 선생님은 아드님도 잘 키우셨습니다. 판사입니다. 판사. 로스쿨 도입 13년 만에 첫 고등판사가 배출됐죠. 변호사 시험 1회 2회 출신으로 총 11명의 판사가 배출됐는데 그중 차기현 판사님이 김은숙 선생님의 아들입니다. 자랑할만하죠. 김은숙 선생님은 인생은 70부터라고 생각하면서 벨리댄스를 열정적으로 강의하신 명강사입니다. 2월 16일 오후 4시는 정기명 변호사 오후 7시는 벨댄스 강사 김은숙 선생님을 모시고 조욱성 박사TV 글로벌 행복대학교에서 아주 재미있는 인생사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기는 조욱성 박사TV VJTV 뉴스포탈 1 조욱성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조욱성 박사TV 글로벌 행복대학교입니다. 2월 16일 수요일 내신은 정기명 변호사 저녁 7시는 벨리댄스 명강사 김문숙 선생님이 조욱성 박사TV에 출연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